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눈썹 거상술의 방법으로 눈썹 위 거상술과 눈썹 하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눈썹 위 거상술은 눈썹하고 발제선하고 사이의 살을 제거해서 꿰매는 방법으로 눈썹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지만 흉터가 잘 보이기 때문에 거의 수술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썹 아래쪽을 절개하는 눈썹 하 거상술은 눈썹하고 눈하고 사이의 피부를 절개해서 떼어내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하는 방법이므로 눈썹하고 눈하고 사이가 가까워져서 눈썹 거상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성외과적 이유로 인해서 눈썹을 올리는 수술은 눈썹의 위쪽에서 수술이 되어야 되는데 눈썹의 위쪽은 이마가 되므로 이마 거상술이 바로 그러한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마 주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피부 밑에는 이와 같은 표정 근육들이 있어서 이러한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표정이 지어지게 되는데 표정이라는 것은 피부 구겨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겨짐이 60년 70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피부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이왕이면 예쁜 구겨짐이 생기도록 보톡스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웃는 표정이다 그러면 이런 구겨짐이 생기는데 이런 구겨짐은 좋겠지만 찡그리는 표정이다 또 입꼬리가 내려가는 표정이다 그런 구겨짐은 가능한 한 제한함으로써 좋은 구겨짐을 만드는 방법이 보톡스를 놓아서 효과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마 피부 밑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눈썹과 헤어라인 사이가 피부가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구겨지면서 눈썹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의 작용이 수십 년 반복돼서 이렇게 구겨지다 보면 이와 같이 피부 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가 구겨져 있다는 것은 전두근이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마 주름을 없애기 위해 근육 마비제인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렇게 쭉 늘어지겠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수축을 하면서 눈썹을 빨간 방향으로 올리고 있던 전두근이 마비되면서 이마 주름이 쭉 퍼지면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내려와 흔히 우리가 말씀하는 보톡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마에 주름이 좀 많으셨는데 그 이마 주름에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상한검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톡스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마 주름과 이마의 넓이, 눈썹의 위치, 눈의 크기는 서로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 동영상에서 쌍꺼풀 수술, 눈매 규정 수술을 해서 눈이 커지니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마가 넓어지고 전태궁이 좁아졌다는 사례자분의 그 성형외과적 원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진 눈썹을 올리는 수술이 눈썹 이마 거상술인데요 요즘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실 리프팅 수술들이 많이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의 원인이나 뭐 처짐의 원인들이 지구 중력에 의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피부가 지속적으로 구겨졌다 펴졌다 구겨졌다 펴졌다 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또한 있겠습니다 즉, 여기 할머니의 얼굴을 보시면 할머니의 이마 주름을 쫙 핀다고 했을 때는 그 피부의 표면적이 젊었을 때보다는 1.2배, 1.3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진 눈썹이나 주름을 그냥 올리기만 해서는 여기가 아코디언처럼 구겨짐으로 반드시 어디에가는 더 주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를 떼어내지 않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는 구겨지고 여기는 펴지게 되겠죠 인이어된 피부 면적을 잘라내지 않고 뭐 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땡기기만 한다면 어디 다른 부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름이나 구겨짐이 발생하게 되므로 저희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는 그 병인에 따른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합당한 그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이마 거상술의 방법이 이렇게 두피절개 이마 거상술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내시경으로 해서 이마를 당긴다던가 아니면 인이어된 피부조직을 헤어라인 쪽에서 이렇게 축소하면서 이마 거상을 하는 이마축소 거상술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마 거상술에 대한 방법들은 제가 2012년도에 대한미용성형외과에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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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